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조조하리요 다른 군사 뒤들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니요 다른 사람 어찌는지 나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니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온 나라 전쟁 마당에 다가서 나가자 하루나 신 주님의 싸우러 가라자 주님의 반등 기름이 나 주님의 용사되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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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